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리는 운으로 바꿔드리는 역설가 보은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자들만이 가지고 있다는 부자손금 3가지에 이어서 오늘은 애정운을 담당하고 있는 감정선 유형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통해서 애정운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선에 가까우면서 중지 아래는 닿지 않는 감정선은 시원스러운 성격으로 상대방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쉽게 오픈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선에 쉽게 동요되지 않으며 다소 인간미가 부족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세심한 표현을 하지 못함으로 다소 냉정한 사람으로 보이는 감정선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손금은 연애를 할 때는 밀당을 잘 하지 못함으로 소개팅이나 맞선을 통해서 이성과 인연을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감정선을 가진 사람은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곡선에 가깝고 끝점이 인지에 닿지 않는 감정선인데요. 이러한 감정선을 가진 사람은 순박하고 애정표현을 소극적으로 합니다. 원래 감성은 풍부하지만 애정표현은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자신 먼저 솔직하게 접근을 하지 못하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본심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혼자서 자신의 마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서 가슴 아리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뻥 터지면서 스스로 상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선 송금의 소유자는 상대방을 부끄러워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말고 한마디라도 더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곡선에 가깝고 중지쪽으로 올라가는 감정선인데요. 이러한 감정선을 지닌 사람은 사랑이 쉽게 불타오르고 쉽게 식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혼자 사랑을 갈구하기도 하고 반대로 혼자서 쉽게 사랑을 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인정이 많으며 가족이나 애인에게 노력을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지만 고집이 강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맞추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러한 송금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는 쉽게 공감을 하지만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감정선의 끝점이 인지와 중지 사이에 들어가 있는 감정선인데요. 이러한 감정선은 애정이 깊고 가족을 중심으로 결속력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애인, 친구 등의 사랑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친절한 성격으로 진심을 담아서 애정표현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가정에 충실하는 스타일이나 모든 것을 원칙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지식하고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싫고 좋음이 뚜렷하고 자신이 싫은 사람과 말도 섞지를 않고 모질게 행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같이 가정적인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원만한 가정생활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감정선 4가지 유형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4가지의 내용은 주변의 다른 손금에 따라 조금씩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의 손금들과 함께 보아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